안녕하세요. 저는 이찬주고요. 슈터 유니버시티에서 간호학 전공한 이찬주라고 합니다. 저는 2019년에 입학해서 2014년도까지 공부했고 슈터에서 좋은 거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, 교수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게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. 저는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서 와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는 중이고 또 일할 때 더 큰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취업도 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관심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으신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연락 가능하니까 관심 겪고 한번 연락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